여기는 우리 웨딩홀의 자랑 이승준씨 그리고 여긴 오늘 대타 송재현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송재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송재현이 이 모양이래 송진씨 안녕 나 좀 낯설다 나도 나랑 지금 낯가리는 중이다 아이돌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안 했어? 오늘 하루종일 승준씨 생각했어요 너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신경 써? 저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늘이 좀 천사 같아 다신 승준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안그럼 내가 너 가만 안 돼 또 가라고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엄마 노래하기 전에 나랑 눈을 맞추는 거야 너랑 나랑만 있다고 생각해 나 좀납에 찾아라 너 지금 더 좀 난타게